선수 소련 대표 무하메디아로프, 222.5kg으로 2차 시기입니다. 다음 출전 선수는 폴란드 대표 사바라 소야보미르, 대기. 이번 무하메디아로프 선수가 222.5kg에 성공하게 되면 그는 자바다 선수를 앞서가게 됩니다. 역도에서는 체중이 가벼운 사람이 일기하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가벼운 사람이 일기하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가벼운 사람이 일기하기 때문입니다. 역량환도 없습니다. 역량환들은 기구의 중량을 225kg으로 올려주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